안녕하세요 엑스챔 스테이스 마스터입니다 이제 정말 16강전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한군데 남긴 했는데 현재 디미트로프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지라 일단은 디미트로프가 이기는 걸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티압 미안 쏘리 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저희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와 이번 결승전 스코어 이벤트 관련해서도 안내 드릴테니까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놓으시고 보러 가시죠 네 일단 알카라즈 어제 제리 선수에게 질 번도 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공격과 공격의 대결이었습니다 4세트에서도 처음에는 제리 선수가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알카라즈 선수가 다시 잡아서 제리 선수를 결국 이기고 말았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 경기였고요 알카라즈 선수도 잘했지만 정말 제리 선수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지난 롤라금 가로스도 그렇고 높은 수준의 경기를 제리 선수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르트니 선수 사실 최근까지 부상으로 많이 잊혀졌었죠 몬테카르로 오픈 이후 복부 부상으로 제대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 잔디 시즌에서 처음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하지만 1라운드에서 같은 이탈리아 쏘네고 선수에게 바로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 나온 게 윈블더인데요 경기력도 올라오지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랜드슬램에서 베르트니는 강합니다 1라운드 똑같이 쏘네고 만났는데 3대1로 이기고 이후 15번 시드 드미노 선수와 지베레프 선수를 다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알카라즈와 베르트니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둘은 3번을 만났고 알카라즈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만 베르트니, 그랜드슬램에서는 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난 9번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 8번을 모두 2주차까지 경기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3번의 8강, 호주오픈의 중결승, 그리고 윈블던에서의 결승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베르트니는 과거 알카라즈를 두고 1승을 했었던 게 호주오픈입니다 그때에도 가까스로 5세트 타이브레이까지 가면서 베르트니가 진땀승을 거뒀는데요 이 선수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다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알카라즈를 다시 상대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홀거 루네와 포키나의 경기, 거의 결승과 같은 경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혈투를 벌였는데요 5세트 타이브레이크는 7점이 아니라 10점을 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서로 8대8인 상황에서 포키나 선수 갑자기 서브를 언더서브를 시전합니다 홀거 루네는 재빠르게 뛰어와서 바로 패싱을 날렸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루네 선수의 서브권이었고 10대8로 마지막 타이브레이크를 루네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포키나 선수가 어떠한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는 말이죠 본인의 서브가 끝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점수를 주게 되면 바로 루네의 서브권으로 본인이 포인트를 따는 게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말이죠 뭔가 분명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언더서브가 길게 갔고 루네가 재빠르게 뛰어왔습니다 루네는 끝나고서 자기가 했던 경기 중 가장 재미있는 경기였고 서브가 그렇게 올 줄은 정말 생각조차 못했다고 했네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드베데프죠 올해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2주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담승을 하고 올라온 레에치카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둘이 붙은 적은 없습니다 레에치카 선수도 다른 신성들보다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진 못하지만 정말 잘 치는 신성입니다 지난 2023년 호주 오픈에서 레에치카 돌풍이 있었죠 이번에도 매드베데프를 이긴다고 하면 또 돌풍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사실 매드베데프가 올라가도 돌풍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치치파스와 유벤크스입니다 치치파스 처음에 엄청 고생하면서 액댐했죠 팀에게 질 뻔하고 이틀동안 경기하고 머리랑 또 이틀동안 경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라슬로 제레를 3대0으로 이기면서 쉬는 시간을 하루 얻었습니다 반대로 유벤크스 선수 가장 최근 잔디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신내림을 받은 건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순우 선수가 호주 오픈 직전 ATP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랜드슬램 직전 ATP 대회에서 우승하면 체력적으로나 그랜드슬램에서 버티기가 참 어려운데 유벤크스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2주차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둘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유벤크스가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강서브로 일단 승부를 보고 그 이후 포인트를 또 가져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치치파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오히려 쉽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냥 지금 나온 드로우에서 시드대로 승패가 갈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신성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루네와 알카라스가 붙게 될 거고요 알카라스는 루네와 1대1로 상대 전적이 같습니다 루네가 파리마스터즈에서 한번 이기고 과거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알카라스는 루네를 이겼습니다 정말 이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윈블던에서 맞붙는 거죠 그 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될 거 같은데요 서로의 공격력과 엄청난 체력 결국은 정신력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한 사람에게 승리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하기는 너무 어렵네요 원엔드 소년가장 치치파스와 매드베드베 경기도 명경기가 될 겁니다 매드와 치치파스는 상대 전적이 8대4로 매드베데프가 상당히 앞서지만 특이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둘은 잔디에서부터 본 적은 없고요 원래 매드베데프가 계속 이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치치파스가 매드베데프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모든 역경을 다 딛고 올라온 치치파스가 일종의 액뎀으로 한 거라 생각하면 지금 승리의 여신 운빨까지 같이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치치파스를 매드베데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매드베데도 처음 올라온 16강, 8강에 아마 엄청 떨릴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또 다른 신성 시너와 캐나다, 왼손잡이, 샤포발로프의 경기도 재미있어 보입니다 둘이 맞붙었던 적은 2021년 호주 오픈이지만 2023년 시너는 완전 다른 선수가 되었죠 지금도 샤포발로프가 이길 수 있을지 샤포발로프의 원핸드, 그리고 왼손잡이 요금을 또 시너는 어떠한 식으로 방어하고 공격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이죠 조코비치와 루블레프입니다 2023년 호주 오픈에서 이미 붙었죠 제가 썸네일 루블레프 선수가 우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루블레프 선수 정말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상대 전적은 그래도 루블레프가 한번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요 당시에 조코비치가 백신을 안 맞아서 호주 오픈에 못 갔을 때이고 그때는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두바이 오픈이나 몬테카르로 오픈에서도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입니다 지금 조코비치를 루블레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유일하게 루블레프가 조코비치를 꺾고 우승했을 때 나는 그와 더 많은 경기를 펼치기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호주 오픈에서 처참이 깨졌는데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저희 테니스 마스터의 이벤트 말씀드려야죠 일단 우승자 맞추기와 스코어 맞추기 둘 다 할 예정입니다 네 우승자 맞추기는 우승자를 맞춘 분 두 분을 뽑아서 저희 테니스 마스터 굿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코어 관련된 거는 저희 마지막 결승 전 영상에서 올릴 예정이니 그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세로 보았을 때 우승자 과연 누구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키홀링님께서 과거부터 예측을 많이 해오셨는데 테니스 내기를 하면 키키홀링님과 반대로 하면 무조건 내기에서 다 이겼다 라는 댓글을 저는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시너에게 걸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예상하시나요? 대부분은 조코비치에게 표를 주실 것 같아서 다른 선수에게 주었는데 그 선수가 우승했다? 제가 보기엔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승자 댓글 마감은 월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16강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거 외에도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번에 한 커플이 윈블던 혼합 복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드미노 선수 이번 남자 단식에선 떨어졌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레티니에게 졌습니다 근데 혼복에 출전을 합니다 그것도 여자친구와 같이 나가죠 베레티니에게 떨어진 날 드미노 선수 바로 혼합 복식을 뛰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케이티 볼터와 함께 짜릿한 첫 승을 거두는데요 많은 언론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테니스 선수를 만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윈블던에서 커플이 또 혼복에 같이 나가서 뛴다 네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커플이 함께 테니스 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동호인 대회에 함께 혼복으로 나가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승하는 것 아니 근데 이게 동네 대회가 아니라 윈블던이라니 여튼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이제 그들은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한 혼합 복식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테니스계의 유명 핵인사 커플들이 나오면서 재미를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계는 안 해주지만 현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는 치치파스도 그의 오랜 연인인 파울라 바도사 선수와 함께 출전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바도사 선수가 2회전 경기 도중에 허리 통증 때문에 기권을 하면서 혼합 복식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둘이 SNS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SNS 이름이 치치도사입니다 네 치치도사님께 한번 이번 윈블던 우승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니 무슨 계정 이름이 배추도사 무도사에 이어서 치치도사야 여튼 그렇습니다 네 윈블던 2주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젠 찜 명경기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재미있게 보시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